자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됐네요. 어쩌고 이런 스테미나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내용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아마 코로나 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몇 번 방송을 내보냈는데 보시면 오늘 장문의 글을 한 분이 내과 개원 의사분이시네요. 개인 위생 특별히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사람 많이 모이신데 가지 마시고 필요하면 또 마스크도 좀 갖고 다니며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저는 올해 70을 바라보는 내과 개원 의사입니다. 8월 1일부터 외래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매스컴이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경고가 없습니다. 중증 질환자가 늘 텐데 걱정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한테 알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광명에서 이비인인후과를 개원하던 동기가 생각됩니다.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도 부족하는 터라 걱정하며 전화로 이비인인후과는 목을 봐야 하고 너무 위험하고 우리는 나이도 들어서 더 위험하니 당분간 병원을 닫고 쉬는 게 좋겠다고 권하고 나도 가족이 휴업을 권해서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기는 휴업을 했고 나는 방호복도 없는데도 대구로 자원해서 지원가는 젊은 후배들 소식을 듣고 가족 만류에도 질루하다 죽어도 국가가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주의하며 계속 환자를 봤습니다. 코로나 독수노출에서 20개월쯤 휴업했던 동기가 개원을 다시 했고 4개월 후에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충격 때문에 조문조차 못 갔습니다. 조문갔던 친구 말이 구청이나 보건소 등 관공서에서 온 화환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전쟁에서 죽으면 유공자를 대우해 주는데 코로나 치료하다 죽는 의사는 나 몰라라는 이런 몰렴치한 국가에서 진로 봉수한다고 잡으며 살고 있던 데의 처지가 한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같은 상황이 다시 오고 가족이 휴진을 종룡하면 이제는 환자들 위해 위험을 다시 감수하고 위험한 진로를 계속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남긴 내용이거든요. 이런 우려 목소리가 계속 커집니다. 8월 1일이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 주변의 중년의 두 사람이 코로나 확진입니다. 무슨 일이죠? 코로나가 증거하고 있고 마스크 낀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7월 29일 제가 처음 내보낸 방송입니다. 언급의학과 경기 북부에 계신 분이 견고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코로나 현상이 다시 포착이 되고 있다. 노약자들이 특별히 취약하니까 주의해야겠다. 다른 병원들이 격리병원이 더물어서 경기 북부 저의 병원까지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견딜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필수과 언급의학과 의료인들은 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29일 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8월 1일 날 또 다른 현장에 계신 의사분께서 글을 보낸 겁니다. 언급의학과 의사입니다. 몇 달 동안 코로나가 없다가 최근 코로나가 많이 늘었습니다. 변종일 거로 보입니다.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3차 병원, 대학병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2차 병원의 진로기간에 계속 부담이 더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남에서 여러분들 현직 응급센터 근무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완전 붕괴 직전 피부로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염병을 대체할 수 있는 진로 역량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최일선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내과의사입니다. 오늘 오전 진로 중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가위 폭발적입니다. 이게 이틀 전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어느 언론에 쓰면 코코자 이야기도 안 하는 겁니다. 외래에서 벌써 코로나 양성이 많은데 올겨울 걱정입니다.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진로 중인 내과의사입니다. 진로 중인 내과의사입니다. 여기 오 며칠 사이입니다. 한 이틀 전입니다. 오늘도 다수의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목이 아프며 기침, 발열, 몸살 기원 오신 분들의 검사염 대부분 양성입니다. 입원 유행 환자의 특징이 대부분 노령층입니다. 청소리나 중년증 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효약을 알리던 팍슬로비들을 처방하지만 오늘 현재 정부가 공개된 약품이 거의 품절이라서 고령 기저질환으로 상태가 위험한 환자를 입원 치료 위하여 두 번 전원 처리했습니다. 전원을 받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정도면 정부가 나서야 될 텐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시행 주시하시고 위험에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외출 자제하시고 자기 몸을 자기가 살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한 시점이 됐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애리조나 답사기 애리조나 답사기는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미국의 남서부 그리고 남부 쪽으로는 멕시코하고 적전하고 있는 이 애리조나는 아주 덥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탄광 개발이 아주 화려했던 그런 곳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멕시코 문화하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독특한 지역인데 이것을 제가 다니면서 그냥 여행기가 아니고 역사 그다음에 사회 지리 이런 부분을 어울려서 저 나름대로의 장르를 만들어 한 번 애리조나 답사기 어떤 분은 문화 답사기인데 그냥 저는 종합적으로 애리조나 답사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걸을 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면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보시면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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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